이건 그냥, 그냥 먹어본다, 먹어본다, 먹어본다. 그냥 먹어봐,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주정없이 하는.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자세를 또 왜 그러지, 자세를. 자세부터 말하는 친구부터 다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어떨지 궁금합니다. 과연 평가는? 한 번 더, 한 번 더. 저건 자기 라면 때문에 견제하는 거야. 아니,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정으로 다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아, 꼭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주상TV라고 새로 만드셨나요, 주상TV. 맛있어. 아, 또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맛있지. 왜 촬영 감독님을 계속 보면서 감독님 도와달라는 식으로. 아니, 정면에 있어서 카메라 감독님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너 이쪽을 이렇게 보고 하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그럼 너 이쪽을 이렇게 보고 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차인원 씨 원샷 카메라예요. 어딜 봐? 아니면 어딜 봐? 어딜 봐? 이것도 이상하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무슨 맛이야,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볼 때 이게 메인인 것 같으니까 이거 그거 얘기하나봐. 좋아, 너무 좋아해. 둘이 어떻게 해. 마누라. 응? 그냥, 마누라. 응? 그냥. 곱창을 곱창집 가서 먹고. 곱창을 곱창을 곱창집 가서 먹고. 라면은 그냥 집에서 끓여 먹자. 혼자 한 번에 끊임없는 견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양념 게장 나면은 포기를 못해. 진짜로 전자레인지에 라면 끓이는 게. 면도 정말 꼬들거리고. 집에 있는 거 김치. 먹다라는 게장. 윗반찬들. 이런 거 그냥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럼 요리가 돼, 근데? 그럼 진짜 맛있어. 야, 근데 둘이 맛있겠잖아. 근데 솔직히 게장 나면 진짜 맛있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해장술 좀 만들어 드릴게요. 들으면서 제가 해장술 좀. 이건 또 뭔가요? 봐봐, 5호를 타요. 토마토 주스요? 맥주? 잠깐만, 맥주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해장 칵테일이라고. 틀을 먹고 자면 눈이 충혈되잖아요. 그 충혈된 눈을 하얗게 해준다는. 아, 진짜? 치외소가 된다고. 토마토에 원래 라이크 배송 부분이 있어. 그렇죠. 토마토 주스 먹는 거야. 세상에 토마토 주스에 맥주를 넣어서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나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이걸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이걸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 주상TV. 국반데 원래 토마토 안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음! 아, 근데 맛이 쓸 것 같은데 달달한 게. 진짜 맛있어. 내가 그거 보고 얘기할게. 내가 그거 보고 얘기할게. 내가 그거 보고 얘기할게. 이 사람 출연시키면 안 되겠네. 아니, 나는 늘 솔직하고 싶어. 사실. 아니, 그렇잖아. 맛없는 거 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솔직해야지. 맞아. 근데 심지어 저희 남편이 토마토를 안 먹어요. 진짜 맛있어. 안 잡고도 되고. 아, 근데 되게 시원하게 잘 드신다. 오, 그거 맛있지? 땡기지 땡기지. 여러분들 무슨 맛이냐면. 야. 여러분들. 자, 주상TV. 궁금해. 쌉싸름한 게 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토마토 주스가 퍽퍽한데. 거기에 맥주가 좀 들어가니까. 약간 묽어지면서 탄산도 있고. 쌈꼼하지? 야, 이것도 해봐야겠네. 그리고 오늘 솔직한 주상훈 씨가 인정한 거니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또 뭐 만드신 건가? 어, 뭐지?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크림치즈는 소분을 해놨어요, 제가. 크림치즈? 크림치즈에다가? 빠른 안주. 굉장히 뭐 무심한데 예쁘게. 예쁘네, 아, 역시. 예.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창란젓.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크림치즈랑 창란젓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창란젓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집에. 그냥 창란젓 밥에, 흰쌀밥에 먹으면 되는데 크림치즈에? 이 조합은 너무 생소한데. 맛있겠다. 난 잘 모르겠어. 먹어봐야 될 거 같아. 여기다가? 꿀을? 오, 꿀까지 뿌립니다. 아니, 맛있을 것 같아. 자, 동서양의 만남. 근데 정말 꿀맛이에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와인 안 준가요? 아니요, 이거는 뭐 소주, 맥주, 와인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배경이 배경구나. 매력 덩어리세요. 매력 덩어리, 매덩. 어휴, 이게 뭐야? 어떨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술안주지, 이거는. 크래컬에다가 꿀에. 찬란젓. 올려서? 까나패처럼? 저, 약간 진실입니다. 걱정합니다. 표정 봐. 그래도 아내가 주는 건 다 먹는다. 솔직 리뷰 부탁드립니다. 정말 솔직하신 분이라니까. 솔직하잖아. 오, 좋아하시네. 그치? 맛있네. 맛있지? 맛있나 봐요. 의외다. 이 조합이 신선하지? 창란젓의 이 맛만 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 맛도 안 나고. 식감 좋지. 창란젓이니까. 치즈 맛만 나서 좀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치즈 맛도 안 나고. 꿀을 뿌려서. 신기하다. 약간 단짠 느낌인 건가? 진짜. 맞아요. 조금 비스킷이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한 창란젓이 하나 딱 올라가면. 달고,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도 있고. 진짜 맛있어. 그럼 그냥 술을 갖다 놓고 맛있지 않아? 그럼 그냥 술을 갖다 놓고 마시자. 지금 시간이 아직 너무 좋아. 지금 시간이 아직 너무 좋아.